어디 봅시다. 아스토츠카의 역사, 그림과 언으로 본다. 대부분의 언어지만 그리스틴 지하철이 멈추다. 터널 내부에서 테러 흔적이 발견되었다. 1982년 12월 4일 아 그렇게 콩돈을 좋아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문관? 네 반가워요. 오늘은 좀 어떤가? 아무 말 안하고 있어. 자네에게 물어볼게 있네. 말씀하세요.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결사다? 어떤거야? 이건 진짜 재밌어요. 전개가 오늘의 전개 내부에서 들교시지 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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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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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뻔 하하 저 주면 안 돼요 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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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봅시다 또 시작됐구만 관리성 관리성 맞구요 이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권번호 맞습니다 2주쯤 볼사람이 있어서 방문 음 남자고 코라시 코라스타시티 보내도록 하죠 첫판이니까 뭐 그렇지 첫판이니까 봐주고 시작하는거지 연구를 한다고 일자리를 구했다 체류기간은 석달정도 그래요 근데 체류기간이 석달정도면은 문서를 가지고 오셔야죠 기본표정에 입구코가서가 안계시네요 입구코가서 어딨음 미안하군 여기있어 네 여기 봅시다 문서 입구코가서 네 맞네요 맞네요 영웅군 석달정도 잠시만요 잠시만요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려있지 음 요청이냐 노동인장 노동인장 확인도 되던가 오마이갓 이렇게나 여러가지였어 오우 오우 이런것까지 확인해야된다고? 말도안돼 진짜 오우 기겁이야 기겁 오우 저거하나만 사면 될 줄 알았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통과해요 통과 기한 딱딱 맞았어요 남자 이름 186 네 맞구요 91kg 네 맞습니다 1987년에 8월 16일 맞네요 오베크번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베크번호 아니 여기 말고 지역지도에 어딨어 여기가 아스토츠카 오베크번호 왔네요 음 뭐 뉴스에 나온 그런거 없죠 뭐 아무 소식 마을사람은 허가서 필요하지 않 않다고 들었는데 아 그런가 잠깐만 지역지 어 외국 이국 허가서 필요없음 음 없어 없어 그냥 보내봐 날마다 여러사람을 만나고 수리공을 찾고 있거든 좀 도와달라고 수리공을 만나면 한장씩 건네줘 며칠 뒤에 돌아오도록 하지 연락올때마다 다섯장씩 건네주도록 하지 저 알바생김 부업생김 여러분 060 흐흐흐흐 어서오세요 콜레치아 여기에 살려고 이민 12월 22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일치하구요 아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일치해 얼굴은 일치하네요 여기 봅시다 여기서 문서 문서 코가서 맞아 생년월일도 똑같고 생년월일도 똑같고 이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보내도록 하죠 보내 도록 하 조 전혀 안시끄럽네 서류 서류 지나가는 중 치료기간은 2주정도 통과 여기 벽에 묻은건 뭐지? 적임자라는 증평가? 대단한걸 이런거에 연연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요? 오 잠깐만 겨겨겨오 등록번호가 다릅니다만 그럴리없어 제대로 된 서류라니까 구검구구검 잠시만 기다리십쇼 뭐하는 짓거리야 꼬락선이 하고는 대기랑 잘 어울리는걸 나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헗 어 깜짝이야 돌아가는 소리 제출해주세요 무슨 목적이죠? 일하러 왔다 석달정도 정을보셔 12월 29일 안티그리아 보내도록 하죠 스팀 게임이에요 아 내가 봤을 때 완벽했어 서류 제출해 주세요 기술 직업을 구하기 위해 체류 기간은 규정 말고 문서 입구 꺼가서 관리성 둘 다 일치하네 와봅시다 이 얼굴에 여자라고? 저번에는 이 얼굴에 남자였는데 아 너무 힘드네 성별 가르기가 너무 힘들다 오케이 이거 이게 뭐지? 호 여기다 놔둬야겠다 정신 사나워 서류 볼 사람이 있다 치료기간은 14일쯤 명함은 이제 그거예요 시켰어요 수리공이 소개 좀 해달라고 저 알바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보자 음 된 것 같은데 어디 보셔 아 허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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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누굴 만나기 위해 석달 몇달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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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콜레치알 위하여 아 이럴섬 콜레치알 문제야 콜레치알 진짜 맨날 콜레치알 위하여 이러고 맨날 죽어 아 수상한 남자가 다시 돈을 가져왔습니다 7등급으로 가겠습니다 또다른 폭파 범위 국경을 넘어오자 국경관리성에 새로운 감독관이 들어있습니다 하아 하아 새 감독관이 외국인들에 대한 정밀조사 수준이 좋지 못하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모든 외국인 입국자들은 최근에 몸무게 키 외모 등을 담은 신분 보증 증명표를 가져와야합니다 하아 와아 복잡해진다 복잡해져 너무 아 우째 우째 이러냐 너무 복잡해졌네 서류 제출해주세요 무슨 목적이냐 지나가는 줄 재료기관은 이틀 정도 워어어 워어어 162에 78 지트 머리색 엄지 1982년 11월 하아 너무 어렵다 어디보자 관리성 이거말고 문서 이고가 나서 관리성 맞네요 보내도록 하죠 요 컴온 요! 진짜 호빵 완전 잘 줄 것 같은 아저씨다 호빵 줄 것 같은 아저씨 87회 108kg 콧수염이 인상적이네 12월 11일 12월 KFC 음 연합 영방구 싱그네트 맞으시네요 보내도록 하죠 아 이거 말고 무지 읽히지 마세요 요 요 죽은 아침 일쇠 두명을 체포했다네 성과금은 짭짤하게 벌었네 똑같은데? 충분하진 않은 흠 자네가 좀 더 힘써주게나 구궁하면 돈이 들어와요 어 세월이 어 세월이 어 여권 어딨습니까 여깄어요 빡빡이는데 여긴 머리 한털 밖에 없는데 왜 여기는 머리가 숲으로 가죠? 어? 외모가 많이 바뀌었군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않아 딱봐도 나잖아 지문감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금이 없네요 대리토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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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봅시다 트루골로리안 리포버린이요 가명조회 불가라고요? 가명조회 불가라고요? 가명조회 불가라고요? 가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않지않았어요? 가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않않아 가명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않않아 이름은 맞아 깜짝 놀랬네 염소수염 염소수염 염소수염이 어딨어? 어디있는데 염소수염이 보여요 여러분? 염소수염 보여요? 수염이 어디있지? 이건가? 수염이 어디있는데 뭐여 이거 염소수염이 Salvator일치 45 15 20 14 16 그 다음에 없나? 보러가죠 잠깐만 규정에 아냐아냐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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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에 연합 연방구 그랬어 오구 이보게나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네 탈의실에서 훔쳐간 모양이야 시합에서 이겼으니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몇 년간 지나가고 있는데 자네가 밖에 나 어딨어? 입구 커가서가 어딘데? 이거밖에 없는데 무슨 데이터일치지? 뭐가 데이터일치이란거지? 아닌데 이건가보네 주민등록증이 없네요 누가 훔쳐갔다 지나갈수 있게 해주기나 구금없음? 구금없나보네 내가 지나가게 해줄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 빠이오 빠이 무슨게 돌려줘야되는데 저 딱 걸어버렸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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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헐! 헐Jsb님께서 비해보선220개 선물을!! 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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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220개 220개 이게 20개 2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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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220개지? 오 홀아 220개구나 고맙습니다 오! 짧은 머리? 그래서 일치하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저게 짧다고? 길어 68kg 아 맞네요 오케이 예 맞네요 기술 여권 넘기고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셨어요? 진짜 깜짝 놀랐네 이분이 연합 연방국 맞네요 아유 확인할 필요 없어요 제 감이 딱 맞아요 네 가세요 아 뭐 안줬음 제가? 아 이거구나 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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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이빠이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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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해외 다녀오셨구나 이런분들 많이 봤나요? 하하하하 이민 왔지 여성군 짙은 머리색 172일 와 키 크다 진짜 저런 여자가 진짜 많겠지? 저기는 짙은 머리색 연할 수도 있잖아요 이민 어 잠깐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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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장이 찍혀있지 않군요? 대체 뭘 하는건지 원 인장이 찍혀있지 않으면 구금이라는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 그거 몰랐네 구금이라는건 바로 이렇게 하는거에요 대기하세요 뭐하려는거지? 나와 여자여도 상관없다 서류 제출해주세요 기와 화력 짧게 자른 머리 발 겁나 많아 워우 오우 어 관리성 어 이거 맞네요 으응 으응 말려된 소리군요 이 세상에 문제겠지 채 채 통하지는 않겠지만 말이야 돈으로 매수하는게 더 낫겠군 빠밤 오후 6시 이후에 입국자들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면 범죄자의 피 이게 정ont 를 범죄자의 피 지금 말씀 깐 지 한 다.. 나 닮았는데 헤이 요 맨 헤이 요 걸 헤이 요 예 브릿지 예예 구금구금구금구금구금구금 자세히 여쭤볼게 있습니다 기분 나쁜 목소리로구만 구금입니다 여기서 못하지마가 아아 범죄자들을 수배하는 난 자비였거든 범죄자라고 무슨 말하는거야 나와 아하 하하 오케이 오케이 가 가 가 들어가 들어가 와 오구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야 당신 수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관련없네 닮노얼 오오 개노랬네 오 잠깐만요 너무 흥분했어 턱수염 통과 턱수염 조금 구렛나루인데 83kg 179 음 리포블리아 아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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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리퍼볼이야 보스탄 아.. 으흠 보내줘 예스 파리 오 뭐야 저 포스 누굴 만나기 위해 귀 겁나 커 보인다 눈이 매우 좋은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 이거 뭐야 여기 안과에요? 눈이 매우 좋은걸 어떻게 알아네 자네는 눈이 굉장히 좋습니다 뭔데? 어.. 만료됐죠? 서류가 만료되어서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문제 없었으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거야?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거지? 스팀게임입니다. 다음 뭐야 뒤에 거대하게 생길 것 같다. 직업을 구하려고.. 아 진짜요? 이거.. 이거 봐보세요. 짧은 머리.. 근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걸 주는 사람한테.. 어 뭐야? 더 줄 수 있어? 이미 받았다고? 아 쉣.. 이런거 받는 사람한테는 그냥 줘도 될 것 같아요. 아무 문제 없더라구요. 아 지명수비라고? 아니야.. 지명수비 아니야.. 지명수비 안 닮았었어.. 응.. 안 닮았어.. 다음장? 없어 없어 없어.. 저 세명밖에 없는데 무슨소리에요? 여러분! 여러분 왜그래요? 어.. 다음장은 뉴스 기사? 어.. 어.. 깜짝 놀랐네.. 어.. 진짜.. 어.. 어.. 아 관련되었군요.. 어.. 민머리라고요? 이봐요! 기록값 불일치합니다만! 바뀔수도 있지 뭐! 네.. 지분 감시하겠습니다. 되게 더일치하네.. 어.. 깜짝 놀랐네.. 아.. 참.. 62기록.. 오브리스탄.. 오..블리스탄.. 오브리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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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순간적으로 한..사람이 하나가 되가지고.. 난 뭔말인가 했네.. 어우 깜짝 놀랐어.. 아..내가 보기엔 절대 아닌데.. 사람들이.. 마악 맞다고 깜짝 놀랐어.. 어..어디보자.. 어..맞네.. 보내 들어가자..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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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뭐..뭐 더 줘야됨? 아 이거.. 여거를 이렇게 두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명 없었으니까 이런식으로.. 오케이 좋아.. 딱 좋아.. 헤이 요걸! 헤이 요걸! 헤이 요걸! 예아! 컴온 예아! 여기로 온게가 잘못이었지! 예예예! 구검 예아!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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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키.. 좋구만.. 빌어먹을.. 차고가 있네.. 헥..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콜레치아와 아스토츠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예에.. 지금.. 여권을 두개를 내민거죠? 이렇게 얘기하세요.. 무슨일이야.. 무슨일이긴.. 여권 두개나 갖고 있는데.. 이름까지 틀리고.. 예에.. 나와! 다음.. 서류 제출해주세요.. 여자.. 생머리.. 꼽수꼽수를 해보이는데.. 데이터 일치하네요.. 2주정도.. 예.. 2주정도.. 맞는것 같습니다.. 데이터 일치하고.. 이것도 데이터 일치합니다.. 어.. 인포르.. 인포르를 보도록 하죠.. 인포르.. 인포르를 봤는데.. 에.. 있는곳이죠.. 일단.. 188.. 키가 안맞은데? 신장이 다릅니다만..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지문감식 들어가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에이터 일치해요.. 에에에.. 관리성.. 아이씨.. 잠깐만.. 맞네요.. 에에.. 보내도록 하죠.. 보내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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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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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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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얼굴 똑같이 생겼어.. 얼굴 똑같이 생겼따고.. 살 뺄수도 있지.. 어? 어? 똑같이 생겼구만.. 무슨 소리야.. 아.. 진짜..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매우 짧은 머리.. 지금 빨간 망토 두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 아휴.. 잠깐만요.. 여권 안줬죠? 이사랑.. 여권 안줬어요? 여권 어딨습니까? 여권이 뭐지? 여권이 뭐긴요.. 입국 거부죠.. 네.. 들어가세요.. 가세요.. 서류.. 남자라고? 성별이 어떻게 되십니까? 서류에 적힌 대로 몸 수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탐지기 쪽으로 돌아서십쇼! 어디서 구라를.. 어? 어디서 구라를.. 어디서 구라를.. 서류 잘못 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냥 통과시켜달라고.. 그래.. 그냥 구금 시켜주지!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하려는거지? 나와! 남자네! 뭐.. 뭐해요? 남자라고요? 아니에요.. 워우.. 진짜 남자같이 생겼는데? 짧고.. 곱슬거리는 머리.. 85kg에.. 9일까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지명수배자같다고요? 오.. 뭐 어딜봐서..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어딜봐서.. 절대.. 아니.. 불지 않아요.. 어.. 없어.. 없어 없어.. 인장이 없어.. 인장이 없어.. 문서.. 입국허가성.. 불일치 발견.. 위조된 소리군요.. 무슨말하는건지 모르겠다면 구금인입니다.. 내일 아침 6시에 오십쇼! 나와! 두번 클릭으로 빠른 시문을 할 수 있다. 와우. 빠들어가죠. 더빙걸의 동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더 재미있게 보는 방법! 아프리카TV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질찾해보세요. 유튜브에 더빙걸을 검색하여 구독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